꼭 빼야 될 점, 빼지 말아야 될 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점이랑 다른 기미나 이런 다른 색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피부텐텐 피부과 전문의 김한나 김종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점 빼기인데 피부과에서 가장 대중화된 시술 중 하나가 바로 점 빼기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점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흉터까지 없애는 방법 끝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뭔지부터 알아볼 건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인지, 줄근깨인지, 점인지 점이 맞긴 한 건지 아니면 사마귀도 있을 수 있고요. 비립종 같은 것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부암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단을 하는 게 사실 제일 먼저거든요. 이게 진짜 점이 맞으면 점을 빼면 되는 거고 점 이외에 다른 거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점인지 진단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미는 이 레이저를 하면 안 되고 점은 이렇게 빼야 되고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있는데 점이랑 다른 기미나 이런 다른 색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점이라는 거는 점 세포 자체가 뭉쳐서 이렇게 하나의 둥지를 만들고 있다는 그래서 이 둥지 세포 자체를 파괴하지 않으면 점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기미나 다른 색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가 막 이렇게 늘어나서 뭔가 둥지를 만들었거나 그런 형태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외선을 보고 노화가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색소가 그냥 진해진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미 같은 색소들은 꼭 흉터가 생기게 막 세게 부수는 식으로 치료를 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이저 토닝처럼 그냥 색소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흉터가 안 생기니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는 건데 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그 안에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점이 재발한다든지 점이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파괴하게 흉터가 생기더라도 그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김이 이렇게 탁 묻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점들이 이렇게 피부는 그대로 있는데 판판하게 떡떡떡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막 더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밑으로 깊어지거나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제거하는 것도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이제 빼고 나서 흉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 잡티를 꼭 없애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흉터도 이제 우려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실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꼭 빼야 될 점 빼지 말아야 될 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첫 번째로는 얼굴에 특히 팔자주름 주변이나 여기 인중 주변 아니면 이런 턱 주변 이런 데에 있는 점들은 여기는 움직임이 엄청 많은 위치거든요. 막 밥도 먹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데에 잘못되면 오서방처럼 옛날에 그런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서방이 누구예요? 아 오서방 모르세요? 코 옆에 이렇게 점난 사람 아... 이렇게 세대 차이가... 점을 일반적으로 빼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하듯이 하려면 큰 열을 줘서 여기를 구멍내듯이 파버려야 되는데 파버리고 나면 거기는 흉터를 만들 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약간 흉터 조직에다가 우리가 신호를 너무 과하게 보내서 흉터 조직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너무 과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왜 점을 빼고 났더니 막 튀어나왔어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 입 주변, 팔자주름 주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레이저로 점을 빼는 행위 자체가 레이저라는 빛을 이용해서 주변에 열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은 약간 화상을 입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피부에다가 화상을 입혀놓고 그러고 나면 거기가 흉터를 당연히 만들게 되는데 그 흉터를 만드는 과정이 좀 그런 거죠. 특히나 이런 주변은 점 빼는 걸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약간 말씀하신 오서방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점이 있는 사람들이 위치가 안 좋으니까 빼지마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어떤 방법을 좀 권해드릴게? 알려드려야죠. 제가 또. 이런 데에 있는 점을 뺄 때는 기존에 쓰던 방법 열로 파내고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이 점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그냥 살짝 흐리게 하는 정도만 빼는 거를 항상 권해요. 피콜 레이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열을 탁탁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냥 있는 색소만 살짝 흐려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걔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충분히 흐려지기는 해요. 일단 흉터가 생기지 않고 만약에 점이 이렇게 두껍고 까맣고 그랬다면 걔가 약간 회색이나 옅은 갈색이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변하는데 흐려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냥 화장 같은 거 했을 때 잘 가려지고 좀 덜 보이고 주변에 있는 잡티들이랑 그냥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되게 그 정도만 흐리게 하는 게 어떤지 저는 권하는 편이고 만약에 한 번 뺐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좀 남아있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또 하면 돼요, 사실. 이마나 볼 이런 데는 편하게 빼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 데는 사실 살성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흉터를 만드는 게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흉터도 더 적게 생기고 혹시나 약간의 흉터가 생기겠지만 그게 점 뺀 효과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 빼는 방법으로 붙여도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설명해요. 점 빼면 상처가 나니까 거기에 이제 뭐 듀오덤이나 재생테이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붙여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붙여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듀오덤 붙이면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막 진물 같은 게 차서 막 볼록해졌다 지저분해졌다. 아니면 좀 더러워졌다.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그 나는 진물은 나쁜 거 아니다입니다.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일종의 좋은 진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듀오덤 붙인 상태에서 볼록하게 진물이 나오면 아 내 피부가 잘 재생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거를 기준으로 듀오덤을 언제까지 붙일지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씩 붙이면 거기 막 접촉피부염 생기고 막 없던 병도 생기고 막 그래요. 더 가려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붙이신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보통은 진물이 안 나올 때까지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듀오덤을 뗀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그냥 재생크림 잘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늘 하듯이 하시고 자외선 차관제 같은 거 좀 잘 발라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뭔가 피부에다 데미지를 줬고 피부 주변에서는 걔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그때 색소침착이 더 잘 생기기는 해요. 자외선 차단제도 좀 잘 발라주시고 뭐 그냥 특별하게 자극 같은 거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재발이잖아요. 점 빼고 났는데 막 조그맣게 점이 다시 자라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흉터랑 점이 막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점 빼고 났으면 이 점 뺀 가장자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점 뺀 점색보다 다시 이렇게 자라나와서 재발했다고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재발도 흔하기도 하고 점 세포라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제거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점 세포들이 남아서 재발하는 일은 너무 흔하고 저는 요즘에 더더욱 꼭 점을 막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흐리게 만들고 그냥 안 보이는 정도 그냥 좀 덜 보이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치료하는 거를 좀 더 권하게 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 점이 사실 되게 저희가 하는 대중적인 시술인데 자칫 이걸 깨끗하게 빼드리려고 했다가 흉이 남는다던가 또 적당히 좀 약하게 하면 또 재발한 걸로 또 되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맞아요. 은근히 그런 시술이에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점 빼고 싶으실 때 이제 여러분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김안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